짚신을 누군가와 바꿀게요 결정했습니다 일단 다들 짚신을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짚신을 누군가와 바꿀게요 짚신을 누군가와 바꿀게요 와 이거를? 형 진짜 똑똑하다 근데 저 형 아니 이거를 이렇게 야 잠깐만 무릎이 아픈데 짚신을 누군가와 바꿀게요 자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땅에는 땅에 주인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에 주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짚신도 주인이 있죠? 짚신도 주인이 있죠? 원래 주인이 원래 주인이 원래 주인이 짚신도 주인공 바꾸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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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야? 가을이 부담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 없었지 음 둘 정말로 톱클라스도 다시 해야 돼 탑라인도 다시 해야 돼요? 톱클라스도 톱클라스도 해볼게 아... 톱클라스도 높이 쌓여가는 콜 넌 됐죠? 아... 너무 잘... 너무 잘했다 느낌 딱이야 이거 묶어서 한번 들어볼게 우리 손에 끄어 톱 라인 그 누가 감히 넘어져 톱클라스도 굿 마지막 것만 다시 해야 되나요? 왜요?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두 개 다 내려놨는데 아... 오케이 올리려고 딱 마지막 것만 마지막 마지막 트랙만 다시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톱 라인 톱 라인 톱 클래스 톱 라인 톱 클래스 더 높이 쌓여가는 콜 너 톱 어... 이렇게만 했으면 한 번 더 하면 안 했어 아니... 너무... 너무 높고 아... 너무 높아? 어... 조금... 나도 나도? 어... 다 조금 내려야돼 우리 손에 끌어 톱 라인 그 누가 감히 넘어 톱 클래스 더 높이 쌓여가는 콜 롱 굿죠? 굿? 묶어서 들어볼게요 디스 우리 손에 끌어 톱 라인 지금 누가 감히 넘어 톱 콜 더 높이 쌓여가는 콜 마 굿 굿 굿 예스 이제 단체 두 개 할게 마 칼 마 움직이 콜 마 칼 마 움직이 마 한번 타이밍이 좀 얼마나 했다 쉿 다시 할게요 한번 더 콜 높이 쌓여가는 콜 마 콜 마 움직이 잘했어 이거 두 개만 더 받을 건데 엄청 낮게 해볼 수 있어 낮게 해 두 개 마 콜 마 콜 마 아냐 지금은 좀만 더 세게 해줘라 좀더 세게 해달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콜 마 바르고 바르고 마 클래스 높이 쌓여가는 콜 마 콜 마 넘어갈게 네 암 미 미 콜 고 내 버거 안에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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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인애플이 왜 있냐고요 파인애플? 파인애플? 파인애플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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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다 파인애플 연소스 루시 바이러스 들어가 그냥 김승민 이거 또 뭔가 내가 걸릴 것 같은 느낌 어? 어? 야, 다 잘하는데? 뭐 하는 거야, 쟤네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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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우리가 부담돼 진짜 설거지, 진짜 야, 스키지기 가자! 야! 스키지기 가자! 방, 전, 방, 전 방, 전, 방, 전 방, 전, 방, 전 안 들어갈 것 같아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아 형이 안 날 재밌어 방, 전, 전, 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, 이거는 야, 근데 밥을 아무도 안 골라 밥 골라? 밥이 없으면 안 돼 난 계란 좋아해 근데 뭐 이것도 좋아하고 아, 이거는 그닥 이건가? 상추가 없겠지? 그래 뭐 입든 없든 상관없잖아 근데 아직 안 됐어, 아직 안 됐어 아니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이거 이렇게 해요 아 안아주자 다 같이 한 번 안아주자 아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디어 아이고 우리 찬이 형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나는 우리 형 진짜 어쩌면 안 된다 진짜 무슨 고마운 일이 있어야 고마운 거 그냥 그냥 옆에 있는 게 내 미담이고 사랑스러운 거지 오 그치? 정말 멋있구나 예 아멘